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들의 그런 사고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힘드니까 시험치지 말고 자유학습을 시키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담되니까 시험을 치지 말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이라는 것은 교육은 태블릿 pc나 디지털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대단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검증받은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해오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람은 마치 역기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무거운 무게가 여러분들 주어질 때 성장, 근육이 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소개했지만 태블릿 무슨 교과서를 만든다.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위험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은 대단히 전통적으로 하는 게 뇌발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미국을 오늘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 같은 학교에서 sat 점수를 그동안 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여기 보니까 부유층 잔여가 높은 sat 점수를 우리나라 수능시험 같은 표준화되는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다시 입학돼 내라는 이유. 아주 장문의 글을 이철민 기자가 잘 썼네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게 비슷한가. 시험을 없애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많은 대학 사이의 신입생 선발 때 sat 성적을 요구하는 추세가 계속 그동안 확산됐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미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sat 같은 표준시험이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대학의 인종계급 간 다양성을 해치고 불평등을 심화한다면서 표준화 시험 무용론을 극렬히 극렬하게 주장해왔다. 대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으면 사람이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 대학들을 이 진보세력이 지배하면서 표준시험은 정치적 의지와 맞물려 비판 대상이 되어왔고 특히 이제 그 그런데 여러분들 영향력이 강한 데가 캘리포니아니까 버클리와 LA 등 9군데 캠퍼스에서 학부시험 23만 명이 등록한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은 2020년부터 sat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대입 표준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리블을 한 미국 대학 분위기에 다소 동떨어진 곳으로 관리되었고 이제 sat를 굳건하게 요구하는 미국의 육사, 플로리다, 조지아, 테네시오와 같이 보수적인 지역의 최고 주립 대학들은 여전히 sat나 act 성적을 요구한다.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고생스러우니까 시험 치지하게 치지게 하지 말라. 완전히 애들 바보 천치로 만드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좌파 교육감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람은 언제 성장하는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교육 지도자들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딱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딱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은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 시안 바일럭 여러분들 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바로 조사를 시켰네요. 이 다트머스 대학교 4명의 경제학 사회학 교수를 함께 미션을 줍니다. 대입 표준 시험 성적과 대학에서 학업 수액 사이에 상호관계를 조사해 주시오. 이렇게 항상 사람이 실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과학적 태도고 이것이 현대인의 특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경제학 교수들하고 사회학 교수가 y이골 fx라니까 여러분들 y는 학업 수액 능력 x는 대입 표준 시험 성적. 그렇게 했으면 뭡니까? 상호 인가적 사고를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고교 성적보다는 표준 시험 성적이 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는 바로 밑다.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at 성적이 올라가기면 학업 성적 이렇게 대학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정의 관계가 성립되니까 그러면 sat 성적 받아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사를 실정적으로 접근해야 이렇게 실수가 없는 거죠. 이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매체인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 시험이 많은 학생의 스트레스를 주고 정치적 진보셔릭의 표준 시험을 정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sat가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미국인들이 얼마나 경험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입장을 채택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다. 경험적 증거. 이게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공병호TV는 일관되게 경험적 증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험은 자주 취하되고 큰 시험도 치고 중간 시험도 치고 쪽지 시험도 치고 그래서 계속 트레이닝 하는 거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그렇게 사람이 성장해가는 거죠. 그런 성장 과정을 겪지 않으면 다음에 그 험한 세파를 여러분들 해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제 선거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선거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잘 쓰여진 통사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를 회부한 이 도둑놈들 4권 그리고 5권 지방선거를 다룬 그리고 이제 5권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